안녕하세요. 이 중에 확률적으로, 확률적으로 칼찍 한 명 있을 가능성도 없죠? 어? 난가? 나다. 난가? 세 명. 진, 저 팀이에요. 칼찍 아니면 오리, 칼찍 아니면 오리. 허전해리는 오리 같아요. 맞아요. 자, 이거 경크입니다. 저 김선우님한테 먹혔거든요. 곰창님이 썰고 갔네요. 바로 그냥, 바라버리죠? 김선우님이 혼자 말해서 썰어버린 거예요, 룰루님. 허전해리님 시체가 어딨는지 대강 예상해 가거든요? 저 허전해리님 시체도 봤어요. 룰루님이랑 아까 같이 있었잖아요. 허전해리님한테 그게 무슨 칼이에요? 이러고 가는 거 봤는데. 룰루님은 제가 봤어요. 신도범이 아니에요. 쌍델리에 닦고 있었고, 밑으로 내려가니까 허전해리님이 거기서 올라오셨거든요? 그 우액이 있는 데 쪽에서 올라오셨거든요? 아니, 아닌데요? 우액이 있는 쪽에서는 제가 왔는데 거기서 올라오지 않았어요, 허전해리님. 일단 곰창곰창님부터 해결을 보죠. 아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김선우님이, 죄송해요. 뭐라고 했었는데, 그래가지고, 왜 혼자 말하지? 이러고 갔는데, 허전해리님 시체가 있었고, 그래서 그 앞에서, 제가 칼직이거든요? 근데 다른 칼직 만났어요, 그리고. 허전해리님 칼직 뺏은 거 아니에요? 이미 먹었던 데 근처에 시체가 있었잖아요. 그럼 저는 당신이 의심스러운데요? 근데 허전해리님을 죽인 사람이 루루님이면, 루루님이 신분도용범이어야 되는데, 밤부님이 봤대요, 루루님을. 신도범은 아닌 거지, 다른. 네, 풍수빵스님. 네. 그 실험실 옆에 가보도 있었으면서, 허전해리님이 왜 거기서 안 올라왔다고 안정을 지어주세요? 그 전에 제가 거기서 왔어요. 저 사람도 우리 같아요.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야.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해. 아주 좋아. 나를 의심해라. 회장 있나요? 학교 회장 하는 게? 군기부반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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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는, 어디더라? 던전이네요? 캐거에요? 이 분은 캐거 아닌데? 아 거 일하는 캐나다 왜 이렇게 와요? 하하하하 탈루는 잡았다네 아 잡았구나? 확인이요 죽였어 죽였어 우리가 죽였지 않나? 홍수빵스님 의심할게요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출발 출발 주plan entes 섬 섬 라인 그 위에서 바로 올라와서 어쨌든 링크 좀 딸게요 그 좀 같이 계신가요? 저랑 몽구리님 플링크고 중간에 뿡수빵스님 왔다가 가셨고 신고되기 직전에 쭈부리님이 올라왔거든요 쭈는 그 왼쪽 실험실 위 음... 그럼 쭈부리님이 제일 유력한데? 아 숨어있었어요 뿡수빵스님... 저는 오른쪽으로 갔죠 미호사님은요? 저는 안개 낀 동굴에 갇혀있었습니다 문 열리고 어디 가셨어요? 나오자마자 지금 이거 신고된 건데 어? 미호사님 위에서 나오셨어요? 밑에서 나오셨어요? 저 밑에서 나가는데요 아 그건 못 받겠구나 저 위에서 위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몽구리님은 어디 계세요? 저랑 같이 있어요 이거 이러면 쭈부리님이 거짓말하는 거던가 아니면 뿡수빵스님이... 네 맞아요 몽구리님이랑 어떤 남자분이 대화하는 목소리 듣고 어? 살인났나? 이러고 나가자마자 신고됐거든요 그렇게 말하세요 쭈부리님 아니면 거 그래도 하다가 아 저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었다면 정말... 오른쪽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오른쪽 랜턴 켰죠?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스겜 좋다 이거 다닷하는거에요? 미호사님이였구나 스겜 나이스 가까빵 나왔어요 아니